아들, 일어나. 확실히 따뜻해지면 저런 길거리 축제를 가야 돼요.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요. 고맙습니다. 이것도 아빠, 이럼준 씨 노래잖아요. 잠깐만, 이게 AR이 아니고 약간 라이브 밴드 같은데? 그렇죠? 누가 부르는 거예요, 지금? 되게 민망하시겠다, 갑자기. 그러게. 원곡자가 나타났으니. 진짜 민망하시겠다. 진짜 민망하시겠다. 박수! 감사합니다. 원곡자 앞에서. 진짜 민망하시겠다. 정말. 정말. 설마 한 곡? 정말. 불러주셨으면 좋겠다. 혹시 제가 하나만 해도 될까요? 네, 당연히. 비트 한번 맺으시면. 이건 진짜 우리 감사한 일이다. 바다를 안고.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 파전할 걸어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이 동네 완전 이 날 축제였네요. 다 같이. 아아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 다 같이. 하나 둘. 여수 밤바다 감사합니다 못하겠어요 애기 때문에. 좋은 시간 보내세요. 제가 다 뿌듯하네요. 그렇게요. 우리 그냥 저기 가서 이제 쉬자. 그래 좀 쉬세요. 아아 사탕 껍질 깐고. 껍질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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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껍질째 놓네. 고맙다. 이게 웬일이에요. 잘 먹을게요. 잠깐만. 이거 이러면 그림이 이상해지잖아요. 지금 하가가 연주를 하고 지금 음식을 갖고 있는 공연비를 이제 떡과 과일로 지금 대신 채우는 거예요? 잘 먹을게요. 여수 사람들이 되게 잘 챙겨준다. 그치? 맛있냐? 맛있어? 야 여수는 핸드폰만 갖고 오면 우리 여기서 여행하겠다. 그러게. 네.